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자인 자광이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전주시의 실입미술관을 지어 기부 체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. 자광 측의 제안서는 전주종합경기장 옛 야구장 부지에 491억 원을 들여 오는 2026년까지 미술관을 완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자광 측의 이 같은 제안은 지난 6월 전주시와의 사전 협상에서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 변경에 대해 결정된 2,400억 규모의 개발이익 환수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.